다둥이 가족과 캠핑, 차밥,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루프박스 아무 루프박스나 선택하시면 안되겠죠? 나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가능하고 풍절은 뒤틀림 속도 제한이 없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보여드릴게요.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과 국내 양산 차량과 동일한 순정 도어 스트라이커와 도어로크를 사용합니다. 휴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으로 되어있고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A기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단 한개의 통구무물딘을 사용해 누수와 물구임 걱정이 없습니다. 작업 전 제품 검수를 꼼꼼히 한 후 보강제를 차량 지붕 위에 깔아드린 후 올려드립니다. 자크안테나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루프박스 위로 장착이 됩니다. 장착 전 선택해주세요. 수납 공간이 부족한 카니발 차량의 하이리무진 스타일에 리뉴얼된 랜드마스터 플러스로 선택하시면 효율적이겠죠. 1단 2단 잠김이 있으며 1단이 잠기지 않아도 문짝이 열리지 않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루프박스에요. FRP 재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선박, 항공기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고급 재질의 루프박스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어닝 브라켓 장착이 가능하여 어닝을 장착할 수 있어요. 루프박스 장착 전 어닝 설치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유일어닝을 장착해드립니다. 타사 어닝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특허받은 텔레스코픽 폴대 구조로 미끄럼이 없으며 3단 접이식 폴대로 인해 매우 견고합니다. 어닝룸도 별도 판매 중이며 사면 모두 밀폐가 가능합니다. 나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양문 독립 개폐 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고가의 루프박스 실제로 보시고 사용해보셔야겠죠? 저의 대원지 프렌드에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가 장착된 템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작동해보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